자 그래서 앉아볼까요? 네 자 원래 A에 18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? 네 자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기 라고 하는거에요 이건 일단 알파벳 불러볼까요? A F T E R 그렇죠 A F T E R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낼 것 같아요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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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소리니까 힘 센 소리지 네 힘 센 소리 냈으니까 여기는 힘이 빠졌겠지 꿈과 뭐가 되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애프터 애프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였고 애프터 어떻게 썼더라 A, P, F, F, T, E, R 자 앞으로 영어 보면 뒤에 E, R로 끝날 애들 되게 많이 볼거야 E, R은 R 소리나요 끝에 E, R이 있으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볼까 자 그래서 알파벳 A, D, D 응 A, D, D가 무슨 소리 될까 ADD 그렇지 ADD 쉽죠 네 오케이 내 소리가 뭐였고 어떤 예상하고 맞힌 건데 ADD ADD 쓰는 법은 A, D, D 그렇죠 ADD 오 이게 된다 ADD 파닉스라는게 이렇게 처음보는 영어 단어를 보고 읽을수록 알면 되는거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C, A, D C, A B 그렇죠 D 여기있다 B, D병 빨리 나와야돼 누나는 벌써 완치했대요 어 다행이네 그렇죠 C, A, B입니다 그래서 애가 무슨 소리 될까 세비 세비 세브 오 C가 5초 세브 될 수 있겠지 C가 가진 누가의 소리 스크 A는 뭐 됐을 것 같다 여기선 에 B는 부 그러면 세브일까 캡일까 캡 캡 캡 캡 잘했어 그렇습니까 네 자 소리가 뭐였고 캡 캡 쓰는 법 C, A B 그렇지 B가 V 소리납니다 방금 V랑 헷갈렸어요 응 오케이 캡 텍시 그 다음에 네 F F F F F 맞는데 뭐 P랑 헷갈려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합쳐서 되는 소린데 F 이런 거 이리로 가지고 어 어 해도 돼 뭐 하는 거 니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도 돼 F A D지 뭐해서 무슨 소리낼까 F F F 아니 아니 F F F F F F F F 어 오케이 소리가 뭐고 F F F F F F 다른 법? F.. 아니 어... F A D D 맞아요 FAD 계속해서 알파벳 G A D B D 여깄다 G A B 뭐해서 무슨소리를 낼까 GED GED가 되려면 이래야지 GED겠지 G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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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는 두가지소리 G 중에서 A A A B G GAs GAB GAB OK 그 다음에 알파벳 B A B A A B B C A A B B Q가 돼 CK는 Q야 C도 S, Q 중에 Q 소리 갖고 있죠 K는 항상 Q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뭐가 됐다 Q가 아니고 Q 됐어 됐습니까? 자 그럼 뭘까? 음... 백 그렇지 백 백 됐습니까? 백 백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? 백 백 쓰는 법은? B A C C C K C K가 아니고 C K C K 됐습니까? 백 백 됐습니까? 뒤 돌아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B A S H B A S H SH가 무슨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시 후 어? 시 후 음... SH는 따로 소리 나는게 아니야 C K가 둘이 합쳐서 뭐가 됐듯이 크 크가 됐을지 SH도 둘이 합쳐서 시 시 시 시 시후 또 오줌마에 온건 아니겠지 SH는 뭐가 된다 시 시 시 시 시 네 E A는 E 또는 A 네 이런 것들 두 글자가 소리 하나 되는 것들도 이제 익혀야 돼 네 오케이 자 SH가 SH 되는 거 가르쳐줬어 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BASH BASH B A A A S H B A A S H SH는 뭐가 된다 SH 둘까 BASH 네 간판 B A A Y A P A A A B A A A S B A A A S B A A 10 B A A A T A C A A AND A B A A B A A A T A голов tmadre Q. Q. A. C.K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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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A. E.A. E. E.A. E.S.W. K. Q. E.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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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. 그 다음에 X가 내는 소리 3가지 가르쳐줄거야. X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적 없었지? X는 Z. Z. 그즈. 크스. 크스. 지그지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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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스크스가 아니고 지그즈크스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할 수 빨리 소리 낼 수 있는지 알아 지그즉크스? 어? 이게 입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지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나 그즈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나 크스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 똑같아 지그즈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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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기 담을 것 같아 지그즈크스 그렇지 지그즈크스 여기서는 크스가 됐어 그럼 뭘까?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지그즈크스? W가 우라고 했잖아 웨크스 오케이 그걸 더 빨리 해봐 웨크스 더 빨리 해봐 웨크스 또는 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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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 때 바르는 거 왁스 아 화장실 그래 뭐 그러는데 바로 왁스 이거를 왁스라고 하는 왁스 왁스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고 왁스 어떻게 썼더라 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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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캐릭터 끝 재ưởng arel Tutaj 빈 커서 어떻게 뭐가 될라고 저러냐 지금이 커서 뭐 될라카노 지금이 커서 뭐 될라카노 지금이 커서 뭐 될라카노 지금이 커서 뭐 될라카노 자 그렇게라도 외우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? 네 자 그래서 SH는 C CK는 크크 W는 U 됐습니까?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지만 빨리 익히면 좋겠죠?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